아 창술 각인이 문젠데 절정 권한 예등 고정해? 겨반까지 고정해? 일단은 지금이게 자 특치 가구요 아 근데 저거 치명 진짜 미치겠네 이거 치명 800 주는게 맞냐 아 잠깐만 아비 일이 몇이냐? 답은 하나네 그냥 특화 1600 넘기고 싶으면은 불치를 깎아야 되네 결국에 시작이 되어버린 거구만 성공 성공 뚫어야 돼 응 옆에 한번 더 뚫으면 좋거든 왔다 야 잠깐만 씨댕 첫돌부터 느끼고 와버렸다 숫자를 보지만 내 감을 믿어 아 씨바 좋댔다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다섯 번 붙여야 돼 안 될 거 생각하고 따닥 눌려놓고 나 사실 갔다 올게 어디 갔냐고 물어보지마 화면 안 보고 간다 하나 둘 셋 아 씨끈 갈치지 잊지 않아 아 아 어 바쁜이야 누워있어 그러면은 내가 1 2 3이 있어요 어허 네 느낌이 나는 대로 순서대로 불러봐 큰 재앙이 따라? 이미 재앙이야 지금 빨리 불러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계속 불러? 둘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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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셋 둘 둘 둘 하나 다시 한번 물어볼게 하나 둘 맞아?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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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빠 나 맞았어 하나하나 둘 알았어 하나하나뛀 둘 둘 맞아? 둘 어 야 안되겠다 야 너 빨리 방송 켜봐 화면을 봐 빨리 이게 나야 아니 아직 안 끝났다고 이거 성공을 다 해야 된다고 성공을 다? 어 3 2 2 3 큰 동생은 좀 무서우니까 큰 동생한테는 못 물어보겠어요 아니 돌이 이렇게 깎여 방금 봤어요 75 75 75 75 이런 돌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 깎냐고 얘 말해봐 한 번 이 ㅅㅂ 돌멩이 1500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500개만 썼겠어요 지금 님은 콩나물 국밥 먹을 때 콩나물 국밥 속에 있던 콩나물 대가리 샵니까 이건 콩나물이에요 콩 나 물 콩나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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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호가 알려줘봐 뭐 어떻게 하라고 종호가 돌 깎아볼래? 한번 깎아줘요 10만원어치 깎아볼 10만원어치 깎아볼 10만원어치 내가 패온 한 세 덩이였 너한테 맡겨볼게 아니 나한테 질면 안돼 이거 빼서 비친 소리를 하고 있네 오케이 한번 깎아줄게요 가자 접안 한 번 눌렸어 접안 한 번 더 오케이 붙었어 접안 한 번만 더 어 접안 한 번 더 눌러 공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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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속전속결 속전속결 터졌어 그러면 이제 접안 인형 두 번 눌러야지 어 딱 딱 붙었어 둘 다 여기가 존나 애매 어 여긴 나도 모르겠어 근데 속전속결로 가자 이거 그게 뭐야 이제 눌려? 응 어 붙었어 아니 뭐가 있다니까요 진짜 아까 55% 계속 내가 저기서 맨날 터졌어 형 속전속결 맨날 누른다고 응? 진짜야 형 속전속결 어 터졌어 다 붙이면 돼 어 그렇지 야수의 심장으로 한 번 더 눌러야 돼 이럴 때 어 어 터졌어 자 다음 오케이 다음 감소 속결 감소 속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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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고철도 올라오셨다 이다형 꼭 QR코드 띄워봐요 QR코드? 경험 생일 축하해요 아 고마워 아 고마워 아 생일선물로 하유야 네 골드해드릴까요 아니 편을 좀 보내줄래? 야 오프이 야 그거 미안한데 네 형 넘기면 돌 하나 깎아볼래? 아이 당연하죠 형 저 너무 좋다 근데 저는 약간 돌 상남자식으로 깎아요 저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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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랄 저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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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 시발 속 속 속 속 야 미안한데 수밭 아니 진짜 이렇게 깎았다니까 나는 저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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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속전속결 맞아? 네 아 까비 속전속결 역배 해야되요 97도로 하려면 속전속결 공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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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속전속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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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요 형 97도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되니까 진짜 어 그럼 어 이제 좀 천천히 하자 어 지금 좀 어 그래 우주 맞니? 공격력 감소 공격력 감소 자 여기까지 하고 그냥 맞춰 거 같아 마무리 맞겠습니다 근데 시바 책임전과 맞냐 이거? 잠깐만 시바 잠깐만 시기전과는 같이 하는 거지 다들 어떤 생각이야? 나는 감소야 여기서 다수결로 하자 그러면 지금 우리 뇌 6개거든? 얘를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쓰라리다 쓰라리다 이제 6개 다 묻히면 되고요 이게 이 돌의 태생론이라는 건데 이 돌은 해봤자 팔찌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합 성공 합쳐가지고 16회가 안 넘을 겁니다 이 썩은 돌이에요 아니면은 여기서 구륙돌만 깎고 유물 각인 뭐 이런 걸 존버로 보는 것도 뭐 다 나쁘지 않나요 나쁘지 않나 저는 속전속결 따닥 해줍니다 저도 따닥할 거 같긴 하거든요 어 저희 따닥이 나거든요 따닥입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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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닥이요 따닥입니다 아 이 ㅅㅂ 아 이 ㅅㅂ 어우 짜증이 둘 다 ㅅㅂ 저밟 반감 그리고 저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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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 아 이것 마아아아 잠수 한 번만 더 하자 안되네 한 번만 더 뭐 있냐 저 형 ㅅㅂ 안 된다고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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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요 충전 한번 더 해볼게 지금 돌 깎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훈수 두는 사람 나가면 못맞아졌거든 야 님 돌 깎을까요? 님을 위해서 내가 10만원 더 충전할게 아 나한테 한 거 아니라고? 알았어요 나한테 한 줄 알았잖아 나 잠깐 현타 왔거든? 잠깐 멍 좀 때릴게 너 할거야? 어 멍 좀 때려 멍 차 잡아요 어 고생했어 할 수 있어 어 그래 그래 응 맛 좀 방제? 이 판 게 뭐지? 이 새끼는 아 그래? 아 깜짝이야 오늘 또 돌 깎는 노인입니다 아니야 벌써 현타 왔는데 무슨 소리세요? 무슨 한 시간 뒤에 현타 올 것 같아요? 나 지금 현타 왔어 지금 돌을 사면서도 이 순간에도 현타가 왔다고요 아 십 이봐! 아 심류 하아.. 존나 아깝다 진짜.. 헉 이다님 거 보면서 돌 깎다가 97돌 완성했네요 감사합니다! 이걸 왜 나한테 감사합니다? 고맙습니다! 이거 개 역배돌인 거 같은데? 이봐 붙어! 그렇지! 아! 이봐 어? 어디를 응? 좋Sim lied 왜거야! 두 번엔 iten 바로 와.. 마지막 불이었다 완성 아 팔찌 아 나 팔찌 맥스 안 띄울 거에요 그냥 저 치트계 U 하나 정도? 그건 큰 욕심 아니지 않나? 그러다 개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씨바 졸업했습니다 선생님들 씨바야 이게 말이 되냐? 뒷봉 한번 와 재밌다 어떻게 봐요 저거?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어요? 어? 그치 야 근데 고대장 이거 6까지 있네? 뭐야 그러면 수칠들급 되는 거야? 그치 우리도 맞출 수 있는 거거든 어머 근데 종우가 씨바 우리 악세 어떡하냐 너 악세 어젠가 그제 맞추지 않느냐? 아니 나 악세 씨바 맞추지 별로 되지도 않았다고 오오 나 진짜 너 눈물나 그 뭐야? 모대 유물은 원래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가요? 아니 나올 때까지 행이면 됐지 비기말고? 아 오늘 패키지 나왔나? 어 그래? 어 카드 패키지 나왔다 오야야야 진짜 용서한다 바로 들어왔어 유물 악세 용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